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바삭바삭 바삭바삭 고소한 맛 마지막은 치즈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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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면을 하지 말고 허니에 단물도 맛있어 한입에 식감이 좋아요 바삭바삭 너무 맛있었어요 바삭바삭 바삭바삭 찰칵 초콜릿 매콤달콤달콤 우유 초콜릿 아삭아삭 오징어 아삭아삭 스파게티 초콜릿 치즈가 엄청 잘 어울려서 남은 치즈가 너무 맵니다 치즈가 더 맛있어요 치즈가 더 좋았어요 치즈가 더 맛있음 보다 초콜릿 쫄깃쫄깃 쭈깃쭈깃 쭈깃쭈깃 바삭바삭 초콜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